공기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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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와와와 한번 가보자 집에 일단 엄마 집이야? 아니, 아니, 이제 한 10분이나 들어가. 아, 10분이나? 어, 왔어. 왜 안 들어? 안 계시는데 문 열고 들어가기가. 안 계시는데 문 열고 들어가기가. 어때서? 아니, 괜찮아요. 이거 사서 오신 거. 오, 딸기가 진짜 크다. 완전 커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우리 나가서 바로 어머니 저희 짐 좀 갖고 올게요. 아, 그리고 어머니가 음식 보내셔서 갖고 올게요. 아, 이거 갖고 오셨어? 네. 자기는 두 개만 들고 오면 돼. 이거 내가 여기다 둘게. 어?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? 아유, 이렇게 준비하셨대. 저걸 다 어떻게 다 먹냐. 얼마나 고생하셨을까? 응. 근데 이게 하나는 엄마가 생국이라고 하나는 불고경이라고 그러던데? 응. 아, 어머니 옷 하나가 갈아입고 오세요, 그러면. 잠깐 기다릴게요. 이리 와. 이게 그냥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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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어, 어, 잠깐만. 문 닫으래, 빨리. 일단 숨을 좀 쉬려면 문을 닫으래. 다리 아파요, 다리 아파요, 다리 아파요. 다리 쥐고. 누가 봐도 불편해. 오늘 상황도 불편해. 아이고, 아이고 오셨어요. 이쪽이 좀 따뜻해, 할머니. 할머니, 어우. 요 바닥에, 어, 요 바닥에. 어, 할아버지 좋으셨네. 날씨가 또 풀렸다가 추워져서. 아니, 그래도 너무 추워져요. 고모님. 가족이 다 모으셨어요. 모든 사이도 모르고 이렇게, 아, 다가야. 그러니까. 지금, 다가야. 지금. 벅지사고.